인천 청라파크골프장, 빅코스 6번을 120m 파파이브 홀입니다. 보니아라 파크골프 3타 전략입니다. 첫번째, 티샷은 방향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120m 롱홀이기 때문에 거리에 욕심을 내서 방향성이 조금이라도 부정확하면 좌우 양쪽으로 옵이 발생합니다. 방향성에 초점을 맞추고 헤드 무게로 부드럽게 스윙을 하면 거리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세컨샷 오비가 자주 발생하는 홀입니다. 어프로치 샷은 깃대 왼쪽을 향해야 하며 공을 절대로 풀컵 지나도록 보내면 안됩니다. 깃대 오른쪽이나 깃대를 지나가는 샷을 하게 되면 여지없이 오비입니다. 세번째, 퍼팅은 붙인다는 느낌으로 해야 합니다. 넣겠다고 욕심을 부려서 강하게 퍼팅하면 오비 발생 가능성 있습니다. 들어가면 좋고, 홀컵 가까이 붙이기만 해도 만족하는 퍼팅이 필요합니다. 3타 성공! 나이스 이글! 보니아라 파크골프 구독 좋아요!